따라해보세요 여기 이대로 지금 무슬림에 대한 신앙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래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 내용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샤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말을 하면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진짜로 이거 샤아다를 함으로써 진짜 무슬림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무슬림이 되면 그동안에 본인이 지었던 모든 죄 모든 나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올바르게 깨끗하게 사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따라해보세요 아시아드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아드 안나 무한마단 라수를라 나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며 증언하며 무한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알라하과 축하해요 한말씀 열심히 지키는록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